끝까지 마셔보시는 편 안아주세요 아마 그리고 항상 다 먹자 왜 이렇게 끼친다? 아, 나는 다 먹게 됩니다 화살이까지 마셔보시는 편 오늘은 오일이 제일 좋은 편 오, 맛있어 아, 괜찮네 오, 밥이 너무 좋아 못먹는 후 잔뜩 사진을 찍고 저희가 중국어로 다 먹었다고 합니다. 중국어로도 다 먹었습니다. 한국어로 다 먹었습니다. 한국어로 고기 먹었습니다. 한국어로 다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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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잠시 한 분 안녕 안녕 앉아 기다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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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코 제코 새우만두 제코 세코 새우 새우 새우만두 새우만두 새우 미니만두 만두 쌀떡 이제는 마음이 엄청 멈추기